음악 동료에 관심이 있고 우리 행정에 관심이 있고 우리 나라에 관심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누구도 알 수 있는 게 핵심이다 그래서 아마 여기 아마 사랑하는 마음들이 다 있는 분들이 내가 모인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에 대한 두 번째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혁신은 굉장히 힘들고 이거 괜히 잘못하면 불편해지고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좀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혁신 안 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그래서 여러분이 열린 마음으로 잘못이 아니지만 인해 주기를 바라고 누군가 해야 될 일이라면 누군가 해야 될 일이라면 누가 하자 역시 잘 언젠가 해야 될 일이라면 현재 하자 어 지금 하자 오늘 이 자리에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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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ident hört 지방 너무 힘낼 Laureen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